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도 황교안 대행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상당 기간 못 보게 하려고 한다.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고 한다.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. 그런데 시장 선거 나서는 것까지 문제 삼을 게 뭐 있나 싶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?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야권은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. 보수 진영에 시간을 벌어주는 대가로 황 대행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 한다는 의혹 제기로 이어졌습니다. 그 대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피의자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 친위부대를 통한 지역을 근거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부활하려고 한다.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게 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. 황 대행은 대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고 개헌에도 반대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. 본인도 추적표의 청산에 대상으로 전락하고 탄핵이 눈앞에 어른 그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드립니다. 황 대행은 국회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긴급 현안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김복원입니다.